얼마 전 영화 기적의 시사회가 진행됐었는데요. 관객분들의 따끈따끈한 리뷰가 올라왔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기적을 보신 관객분들의 놀라운 반응들 저희도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기적같은 리뷰를 소개합니다.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대통령님 보시소 준경이가 대통령 사이다. 교육감님이 대리시장 하신단다. 바늘이 열을 갈채면 어디야 되겠니.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 이건 중경이가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입니다. 내가 양원역을 해보려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 우와 이런 기적같은 리뷰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은 것 같아서 기쁜데요. 여러분의 기적같은 리뷰로 힘을 듬뿍 받은 영화 기적 관객분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기적하세요.